손에 송성호! 첫사람 대신의 배우 두 분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무나 CF 같아. 조금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. 의견 하나 있는데. 저 하고 있잖아. 하늘 씨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. 이 의사는 골토를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. 저희 성수님. 아, 그래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요?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골 찾을 수도 있거든요. 어머, 왜 저래?